오빠, 뭐 갖다 드릴까요? 뭐 드려요? 윗불을 할 받침이 있으면 좋은데 네, 있어요 있어? 네 쟁반을 맡고 다녀? 그럼요 대박이다 보통 쟁반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캠핑 갈 때 너는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오케이 불 필 때 좋았어 그래, 이런 거 좋아 그래, 여기다 아예 불을 피자 그래 여기다 펴서 옮겨줄게 이런 껍질이 엄청 잘 타고 아, 나무를 나무 톱밥을 만들어서? 응 오, 바로 붙는 거 봐 그렇지 대박 바로 붙었잖아 그럴 때 이런 거 불쏘시개를 올려서 불을 치우는 거지 이렇게 불쏘시개를 올려서 얘는요 점점 굵은 거 오, 죽는다 죽으면 안 돼 오,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린 이 불을 살려놔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, 죽지 마 죽지 마 선희야, 큰일 날 오빠 다 줘 여기 어, 다 줘 버려 어, 이거는? 이것도 잘라야 돼요? 어, 다 해버리게 선희야, 선희야 일어나야 될지 어, 좋아요 우와! 이야 성공 성공, 성공 나이스 오빠, 타요, 타요 오빠, 불러요 우리 옷 많이 뚫어먹었다 진짜 많이 뚫어먹었다 더 뜨겁기 전에 옮겨서 옮겨서 하면 되니까 더 뜨겁기 전에 옮겨서 옮겨서 하면 되니까 아, 이 옷은 안 돼 이제 옮겨서 뺏어 이란 지켜라